멍붕한 토요일 집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멍붕의 주인공 차태현, 유현수! 고맙습니다. 차태현 씨가 노을토 찐팬이에요. 아, 저 좋아, 진짜. 멤버들 사이에서 실력을 할 수 있는 것만 있어.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데, 1년 정도 연습을 했거든. 넌 그럼 그만해라, 이제. 영웅이 되고 싶거든. 너무한 거 아니야? 똥인가 봐, 귀가. 그게 아니었어? 한 번만 더 나오고 싶어. 바로 시작하시고. 차태현 씨, 마지막이야. 이제 맞히면 영웅이에요. 노을토의 가족이 된 유현석입니다. 이번에 경청하기로 했어요. 넌, 넌, 넌. 진짜 한 번씩 파신다. 넌, 넌, 넌으로 해서 킥컨 안 들어가요? 지독하다, 지독하다. 아니, 동영상은 죄책감 같지 마세요. 동영판 했어요. 귀여워, 귀여워. 스폰지 제작팀이 만들어낸. 이래도 돼? 방송에서 이래도 돼? 바로 귀에서 얘기해주는 듯한 느낌. 정확하게 해주실 거죠? 못 믿겠어, 못 믿겠어. 야, 이거 되는구나. 이게 된다니까요. 신동! 신동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